해운대구는 문화와 예술 인프라가 풍부한 달맞이와 청사포 문화마을을 문화관광 해설사와 동행하는 워킹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투어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시간 동안 열리며, 토요일은 달맞이길에서부터 아트마켓, 청사포 등대 등을 둘러보고, 일요일은 동해남부선 패선부지에서부터 청사포 전망대 등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한편 본 프로그램은 매회 선착순 30명으로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